영국 Can't Stop 미디어 원작 MBN 미스터리 음악쇼 미스터리 듀엣이 시작됩니다. 국내 최초 미스터리 음악쇼 미스터리 듀엣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2022년 하반기 첫 방송될 MBN 색인웅 프로그램 미스터리 듀엣은 벽을 사이에 두고 두 명의 미스터리 싱어가 감동의 무대를 완성하는 미스터리 듀엣 쇼이죠. 국내 최고의 셀럽들은 듀엣 쌍다를 모르는 상태로 노래를 시작하고 목소리만으로 교감을 나누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둘 사이에 얽힌 특별한 사연이 전해지면서 시청자들에게 극한의 감동을 안겨줄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미스터리 듀엣은 프랑스, 미국, 독일 등 전세계 20여 개국의 포맷을 수출한 영국 캔 스톰 미디어 제작사의 원작을 한국 정세에 맞게 리메이크한 프로그램으로 기대감을 수직 상승시키고 있죠. 프랑스에서 방영된 미스터리 듀엣은 프랑스 최대 민영 채널 TF1 방영 당시 첫 방송에서 50대 미만 시청률 35%, 시청 점유율은 40.8%의 높은 수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한국판 미스터리 듀엣은 대한민국의 트롯 광풍을 몰고 온 미스트로트 문경태 PD와 운면 가왕으로 음악 프로그램의 한 획을 그은 박원호 작가 등 음악 전문 제작진이 의기투합해 안방 극장을 강타할 차원이 다른 고퀄리티 음악쇼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스트로트를 통해 대중에서 멀어진 트롯 장르를 메이저로 끌어올린 문경태 PD는 섬세하면서도 촘촘한 연출 센스를 미국, 독일, 프랑스 등 50여 개 나라의 포맷을 수출하는 등 K-콘텐츠 리더로 등극한 봉면 가왕의 기획자 박원호 작가는 날카로운 기획력을 발휘 한국판 미스터리 듀엣을 이끕니다. 이와 관련 미스터리 듀엣은 매회 고품격 감격을 선사할 초호화 무대로 눈과 귀를 사로잡습니다. 거울 벽으로 아름다운 그래픽이 오롯이 담길 환상적인 솔로 무대를 비롯해 벽뒤의 미스터리 싱어와의 듀엣 무대는 고막 힐링을 이끌며 보라이어티한 재미를 선사합니다. 또한 미스터리 듀엣은 벽을 넘어 뜨거운 감동을 노래하라는 캐치 프레이즈처럼 셀럽들의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사연을 담겨 시청자들을 울고 웃게 합니다. 셀럽들은 화려한 모습 뒤에 감춰진 말 못할 속사정과 애틋하고 특별한 인연을 공개하고 벽이 열린 뒤 상대방을 확인하고 쏟아지는 감격을 그대로 표출해 극강의 감동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음악 프로그램에서 보지 못했던 다양한 볼거리와 마음을 흔드는 감동을 만들어낼 미스터리 듀엣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미스트로 문경태 PD와 복면 가왕 박원호 작가가 미스터리 듀엣으로 뭉쳐 한 단계 품격 높은 음악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전망이라며 상상 이상의 초대형 음악쇼 미스터리 듀엣에 대한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MBN 새 예능 프로그램 미스터리 듀엣은 올 하반기 방송될 예정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카리스마 코리아였습니다.